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웨보가 차량적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네, 애플카 얘기가 요즘에 안 나오고 있죠? 애플카 얘기가 한참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똑같잖아요. 데이트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데이트하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돼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잘 돼서 내일 또 만나고 잘 되겠네? 상상의 나래를 피잖아요. 애플카도 그때 그랬죠. 애플카 안 나왔죠. 그런데 계속 그때 엄청난 상상의 나래들을 피면서, 물론 안 좋은 상상의 나래를 폈죠. 어? 애플카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현대차, 기아차는, BMW, 벤츠는 없어지나? 물론 BMW, 벤츠, 포르쉐까지는 안 갔지만, 현대, 기아, GM, 포드. 어? 애플카. 애플카가 애플이 차를 못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차체를 만들어주고 애플에 소프트웨어를 태우나? 그런데 왜 이름이 애플이지? 그러면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아, 그런데 그렇다고 애플이 자기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는데, 거기다 현대차 이름 붙이면 가만히 있을까? 그럼 애플 현대차라고 반반을 해야 되나? 막 혼란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누구, 이게 어디든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산업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융합이 되면서, 콜라보가 되면서, 이 한 가지 산업이, 그 한 가지 산업으로는 일을 못하죠. 지금 계속 새로운 생태가 형성되다 보니까 융합 대학원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그럼 바이오랑 IT가, BT랑 IT가 결합했을 때, BT가 우세한 것인가, IT가 우세한 것인가? 뭔가 명칭을 정할 거 아니에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 때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름을 정할 건데. 마치 연고전처럼, 연고라고 해야 되나? 고연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더 좋은데, 고고연이라고 해야 되나? 연연고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온갖 곳에서 혼란이 오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더 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는 어떤 기준이 되겠냐 하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세면, 애플카로 하자는 그 여론이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차체를 만들더라도 차체가 워낙 강력하면, 예를 들어 포르쉐에다가 애플을 넣었다고 해서 포르쉐, 페라리나 이런 거에서 페라리에다가 애플을 넣는데, 애플카라고 페라리가 페라리를 버릴 수 있을까? 자존심을. 그 미국에도 지지 않는, 그렇죠? 포드버거 꺼지라고 했던 페라리가, 그런 자존심을 주기고 애플카를 할까? 거기서는 이제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차 얘기 나왔을 때, 애플이 애플카라고 할 것 같다.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차가 점점 똑똑해지면 머리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사실 디자인하고 차체가 중요했지,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전장기기라고 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이제 똑똑해지다 보니, 이거 잘못하다가는 현대 기아차가 우리가 그 녀석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겠다, 이거. 애플의 두뇌가 들어오고, 구글의 두뇌가 돌아왔을 때, 애플카, 구글카라고 하자는 그 요구를, 우리는 뭐를 내세워서 방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고, 그래서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오토에버라는 그 회사가 탄생된 배경이 된 거죠. 이게 자동차 기업이 하드웨어를 올리, 이른바 깡통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은 또 그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애플의 사파리라든가, 구글의 크롬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완전히 제치고, 지금 장악을 했죠.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어만 썼으나, 인터넷 익스플로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그러면 생태계에서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자동차로 전장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여기서도 우리는 1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1위였는데, 이런 야망이 있죠. 그게 부딪히는 순간에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죽으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 지금 테슬라가 워낙에 잘 나가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든 수소자동차든 어쨌든 최종 기결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여기가 똑똑해지니까 반도체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ECU나 MCU라고 불리였던 이런 테크 기술만 있었으면 됐다면, 이제는 AP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AP는 뭡니까? 컴퓨터에 CPU가 두뇌고, 모바일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해가지고, 애플은 자체 칩 쓰고, 삼성 갤럭시 진영은 스냅드래곤 아니면 엑시노스 쓰잖아요. 그래서 AP가 이제 여기 탑재된다. 고사양 AP가 탑재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ECU나 MCU만으로는 자동차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두뇌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나 GPU가 탑재되는 AP, 지금 CPU, 컴퓨터의 두뇌,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해당됐다가 이제 GPU로 승격이 된, 엔비디아가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 AP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되는 것이고, 완성차 산업이 고사양화되고 차량용 반도체가 복잡해지면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체제는 AP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뭐를 따라야 되냐. 그냥 맘대로, 그렇다고 현대자동차가 맘대로 이거 표준이다. 이거 우리 소프트웨어야.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아까 말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사파리, 크롬, 익스플로러를 운영하는 업체들처럼 어떤 표준이 있어야 돼요. 리눅스나. 그러니까 이거 표준을 뭘로 삼았냐면 오토사라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오토사. 오토사라는 거는 유럽 메이커들이 모여서 만든 소프트웨어 표준입니다. 그 설계 양식을 통해서 거기서 개발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범용성을 증대시키고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이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가 되었는데 2021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계열사 현대 오토론이 있었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 현대 MN소프트가 있었는데 현대 오토론하고 현대 MN소프트를 흡수합병시킨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라고 그러니까 3사 합병을 시켰죠. 원래 이런 회사들 보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했죠. 현대 오토론이야. 근데 아까 ECU나 MCU 수준에 머물렀던 거고 내비게이션 현대 MN소프트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거를 합친 거고 현대 오토에버는 그러면 뭐를 하던 회사냐.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른바 캡티브 마켓으로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주던 회사예요. 시스템 통합하고 IT 아웃소싱 해주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IT를 다 담당하던 IT 다 있잖아요. 은행에도 있고 철강 회사도 있고 다 IT를 담당하는 그냥 IT 담당 회사였어요. 단순히.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량용 통합 OS를 개발해라. 너네가. 안 그러면 우리 그냥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짐을 짊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차량용 소프트 플랫폼 이름은 모빌진이에요. 그리고 지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아까 현대 MN 소프트가 갖고 있던 그거랑 합쳐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책을 맡게 된 거고요. 모빌진이라는 거는 제어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구동 지원하고 아까 말한 국제표준 오토사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토사가 오토사 오토사 한글이 아니고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오토 모티브에서 AUT 이걸 대문자로 땄고요. 오픈 시스템에서 OS를 땄고 마지막 알키테처. 여기에서 AR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읽으면 오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사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입니다. 인베디드는 이제 전자기기가 자동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내장형 칩인데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유럽의 BMW, BOC, 컨티넨탈, 다이밀러, 폴스바겐, 지멘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주도해가지고 2003년에 협력체를 결성했고 그럼 이걸로 뭐를 하느냐면 여기에 표준을 따라서 해야 보통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회사에서 GTT, 프랑스의 GTT의 그 기술 표준을 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야 그거를 써주잖아요. 다른 조선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만들면 안 써줘요. 국제표준에 따른 거를 해야지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화된 사양을 제공하고 업체별로 상호 호환성이 가질 수 있고요. 안전성 고려해서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반으로 오토사를 기반으로 탄생시킨 현대 오토에버의 현대차 그룹에 적용할 이 소프트웨어가 모빌진이고 모빌진 클래식하고 모빌진 어댑티브가 있습니다. 모빌진 클래식은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어디요? ECU랑 MCU. MCU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리고 ECU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고급 차량에서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창착하면 어떤 부분까지 도와주죠? 예를 들어 내가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차선을 이탈했다. 그럼 차선 이탈 방식으로 삐삐삐 거립니다. 아니면 그 위에 계기판을 밑에 보면 눈이 시야가 분산되니까 화면에다가 띄워주죠. 유리창에다 띄워주는 거. 그런 정도의 성능을 해주는 백업해주는 게 MCU AP고요. MCU, ECU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현대 오토에버의 플랫폼 이름이 모빌진 클래식입니다. 옛날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제 모빌진 어댑티브가 나옵니다. 어댑티브. 여기는 이제 고성능 방송체 아까 말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적용된 이 차세대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모빌진 클래식은 이미 국내 주요 OEM 부품업체 200여 개 차량용 제어기 아까 ECU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ECU는 차량용 제어기라고 해서 자동차 전자기기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진 AD 어댑티브가 나오는데 이게 달리면 MCU, ECU랑 뭐가 달라지냐. 아까 말한 차량 운영자 보수 시스템은 거기를 넘어서서 마침내 자율주행까지 제어 가능한 차가 되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가 차체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넣어버리면 애플카가 돼버리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모빌진 AD를 넣어버리면 애플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진은 이미 2016년에 그랜저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에 적용이 됐고요. 아까 모빌진 클래식. 2021년에는 모빌진 클래식이 전 차량 도메인에 공급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차량에 모두 다 모빌진 클래식. ECU, MCU는 커버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모빌진 적용 기반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네시스 차량에 아마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이 구현된 차량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긴 그럼 당연히 모빌진 AD, 어댑티브가 들어가야겠죠. 모빌진 클래식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ADAS, 아까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모빌진 AD를 지난해 하반기에 제네시스 GV60에 처음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G90 등 30여 개 차량에 적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의 G90 업데이트를 해서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적용 차종을 2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빌진 AD는 지금 대당 공급 단가가 10만 원 수준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네시스 GV60 그리고 G90 제네시스 고급차 라인업을 시작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전 차량 라인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하고 OTA 서비스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그동안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그룹 계열사들의 면면을 보세요. 다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회사는 없어요. 왜 없었냐? 두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보니까요. 그런데 두뇌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성을 느껴서 아예 만든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고 지금 모빌진 AD라는 두뇌를 여기 장착을 해서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회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합친 그런 회사를 꿈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애플카, 구글카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현대차, 기아가 어떤 그냥 차체만 만드는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두뇌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팔 수가 있는 거고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 모빌진 AD들을 다른 차량용, 다른 제조사 브랜드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은 완전 하드웨어 쪽으로 중심이 되었고 시가 종료를 키워왔던 주시장에서 면모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되게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현대차 그룹의 뒤에 IT 부분을 봐주고 시스템 통합하고 이 부분이 매출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한 부분은 15%도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3사 합병할 당시에 목표로 제시했던 게 그거잖아요. 너네는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책을 맡긴다 했고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장에서도 지금 누구도 현대차 그룹의 IT 통합을 책임진다고 해서 여기로 초점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 오토웨어는 전부 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자율주행차의 두뇌마저 현대차 그룹에서 담당하기를 지금 비전을 바라보고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통합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이 20%대로 가는 그 흐름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현대 오토웨어의 모빌진 AD가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어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길게는 못 보겠지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차트만 보죠. 이거 보세요. 이게 세력이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이게 1년하고 8개월 동안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급등한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이드에서 15년짜리 박스권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됐나 보셨죠? 이 14만 원 만약 돌파했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 나오나 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응축되고요. 그게 폭발했을 때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정말 오래 횡보했네요. 이렇게 오래 횡보했던 것과 박스권 돌파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받았다가 박스권 하단부가 무너지지만 안 된다면 이 횡보했던 구간의 끝은 수익을 크게 실현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14만 원 돌파되는 순간을 잘 살펴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넣다가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 오토 에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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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